어둠 속에서 제발 살려줘 하나뿐인 수도꼭지만 어둠을 감싼 채 의시년스럽게 눈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가버렸나 뭐 때문에 왔을까 물을 닫은 저는 여성 면전에 털썩 주저앉았죠 자 한잔여 건배 제가 종이컵을 들잔 녀석도 둘이 한 잔씩 목구멍에 싹 넘기니 화한 기운이 훅 뿜어져 나오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답했죠 뭐 신경쓰지 말고 이 방 밑에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 귀명소리 듣고 왔어 녀석은 안절부절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우물쭈물거렸죠 이 와중에도 간 크게 술잔을 드리웠죠 이 무슨 황당한 다른 사람이라면 당장 그곳을 떠났을 터인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진돗게 안아 상황 끝나고 운대기조 복귀해서 숨 좀 돌리려고 찾았던 게 시원한 음료수인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쇠주가 생각나서 그리 말했던 거고 그게 또 냉장고에 들어 있어서 쇠주가 목갈증도 풀경 그리고 가오 좀 잡을랐고 일이 된 것 제가 대담실이 자리 잡고 술 훌쩍이니 이 강군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하고 같이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시간도 새벽 1시고 하니 강군이야 제가 가버린다고 하면 똥 오줌 싸면서 다시 바지까랑이 잡고 늘어질 것 뻔하니까 제가 여기 남아있는 게 더욱 안심이 될 테니까요 시큼한 김치하고 쇠주 몇 잔 땡기니 기분이 다시 업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곳이지 알면서도 말이죠 역시 술이란 게 사람에게 요렇게 후승심을 불어넣어준다니까요 처음이지 첫 경험이지 그거 봤잖아 저 옷장 위에 그거 말이여 다 그런 거래이 처음이면 한방에 훅하지 그러니 부끄러워 말고 지금 강군은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죠 납득이 안되겠죠 줘야 장난스레 말하는 건데 지한테는 아까 전 상황이 장난 몇 마디로 끝날 상황은 절대 아니죠 나 가도 돼 여서 잘 껴 라고 하니 강군이 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저 죽어요 이거 내일 눈동자의 눈물이 글썽글썽 당장이라도 소낙비처럼 떨어질 것 같은데 저도 술 한잔하고 있지만 여기 더는 있기 싫고 또 잠도 자야 하는데 진짜 고민되네요 시간도 그렇고 글면 아래층 내 방에 가서 오늘 밤을 거서자 그럼 괜찮지 녀석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후딱 술자리 정리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불은 끄지 말고 그냥 켜놔 그냥 오늘 밤은 그냥 밝혀놔 아래층 제 방에 후딱 걸음으로 내려온 두 사람은 늦은 봄이라 덥지 않은 날씨였지만 워낙 신나게 달렸던 탓에 그리고 왠지 모를 공포감에 흐른 식은 땀과 겹쳐온 몸이 끈적끈적했었습니다 간단히 샤워하고 나와 녀석과 조용히 남은 쇠주를 마시기 시작했죠 방에 불을 밝혀놓고 TV를 켜놓고 하니 아까의 공포감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죠 이때가 두시 다 되어가던 시각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니 위에서 뭔가 뛰어다니는 소리 그대로 들리더라 강구는 제가 올라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장황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술 몇 잔 들어갔고 이제 기운이 좀 나는지 말이죠 강구는 군에 다녀온 대학 2년생이고 오늘 좀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다 10시쯤 집에 왔다는군요 제가 그때 중간에 끼어들기에서 한마디 했는데 혹시 말이야 골목길 올라올 때 뭔가 이상한 점 없었니 그러자 강구는 말했죠 글쎄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는데 특별히 먼 일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 일단 그것이 저를 따라온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럼 제 방으로 오지 않고 왜 옥상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강구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와서는 늘 그렇듯이 씻고 음악 좀 듣다 자려고 불을 껐는데 바로 그 순간 밖에서 그 소리가 확 나더랍니다 제가 이 소리 듣고 잠이 깼죠 가장 첫 번째 났던 소리였는데 강구는 말을 빌려보면 최초 옥탑방 왼쪽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그 위치면 바로 제 방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울림이 확실하고 강력하게 제 방 천정에서 직격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뭐통 사람이라면 야밤에 아무도 없어야 할 옥상 위에서 쿵쿵 소리 나도록 뛴다면 단 두 가지 생각뿐이겠지요 도둑이거나 이 건물 입주자 중 누군가 술에 취해 옥상에 올라왔거나 강구는 처음에는 전자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도둑이라면 고양이 걸음을 해야지 미친 것도 아니고 소리 나게 우당탕 옥상을 뛸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가보려고 하다 괜히 술 취한 사람 씹이 붙으면 뭐하노 저러다 그냥 내려가겠지 했는데 얼마 뒤 투다닥거리면서 옥탑방 주위를 뛰어다니더랍니다 와 이 시간에 먹고 진짜 너무하네 강구는 도저히 안 돼서 한 소리 하려고 벌떡 일어나서 전등 스위치를 올렸는데 그때 불이 확 밝아지는 바로 그때 문득 시선을 창문 쪽으로 두고 있는데 창문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뭔가 시커먼 게 눈에 훅 들어오더랍니다 처음에는 검은 비닐봉지인가 풍선인가 긴감인가 했답니다 그때 그 시커먼 게 쑥 하고 옆으로 사라지는데 그 순간 시커베서 다리에 힘이 확 풀리고 후달달 거리는데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으면서 스위치를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둠이 확 내려앉으니 기절할 듯한 공포감이 뒷덜미를 타고 올라오는데 딱 그 느낌이 누가 옆머리카락을 집어 위로 올리는 거랑 비슷하죠 단 고통이 아닌 공포감이 큰 게 문제긴 한데 말이죠 강구는 그때 순간적으로 직감한 게 그 검은 비닐봉지에 눈 같은 게 달려 있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단순히 검은 덩이라면 이리 놀라지도 않을 텐데 막 사라지는 순간 자신을 향해 고양이 눈같이 깜빡였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건 단순 비닐봉지가 아니었음을 말이죠 한번 쏟아져 들어온 공포감은 수초만에 수배로 부풀려져 자신의 몸을 정상적으로 컨트롤하기 힘든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도 처음 맛본 현실적 공포감이었기에 단지 처음이었단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딱 비명을 질렀는데 엄마야라고 했던 거죠 제가 밑에서 들었던 엄마야가 이때 난고였습니다 딱 그 상태에서 머릿속에 과연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도망가겠습니까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강구는 말이죠 저기 내 방으로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이었답니다 그래서 온 힘을 짜내 창물을 잠궈야겠다고 머릿속에서 비명을 질려댔답니다 창물을 닫아라 오직 이것만 머릿속에서 맴들었다고 하네요 전등이 꺼진 상태였는데 이걸 먼저 켜야 하는데 온 신경이 창물을 닫는다에 집중이 돼서 창문 쪽으로 튀어가 큰 창물을 먼저 잠궜어요 나중에 제가 서서 두드리던 창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작은 창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잠그려고 하는데 또 투더닥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것은 그쪽 창문 쪽으로 옥탑방을 돌고 있다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소리의 중점에 서 있었으니 소리가 어떤 식으로 들려오는지 확실히 파악이 되었던 것이겠죠 강군이 경직돼서 그쪽 창문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려보니 아 창문이 살짝 열려져 있었다고 했는데 물론 이건 자기 전에 본인이 살짝 열어놓은 거라고 합니다 소리가 들리고 또 정적이 어느 정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냥 굳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합니다 순간 방을 가로질러 저걸 잠글까 아니면 전등 스위치를 먼저 켤까 뭉총하게 그런 고민하는 순간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었다고 봐야겠죠 투더닥 드르르륵 바로 그 창문 아래서 뭔가 뛰는 소리가 나면서 드르르륵 거리며 창문이 휙 열리더니 뭔가 시커먼 게 창문 안쪽 벽으로 스스스스스 기어들더랍니다 의약하고 비명을 치며 주저한다는데 너무 어두워서 들어온 건 시커먼 덩어리처럼 느껴졌는데 강군 말로는 거대한 거미처럼 팔다리가 휘적휘적 벽에 붙어서 움직이더랍니다 솔직히 이 순간 기절 안 한 것에 칭찬을 주고 싶더군요 이때 전 비명소리를 듣고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을 테죠 강군은 바닥에 얼굴을 내리받고 두 손으로 뒷동수 감싸고 발발거렸다고 하더군요 뭐 달리 별수가 있겠습니까 기절 안 한 것에 상 주고 싶었을 정도의 공포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건 전등 불을 켜야겠다고 느낄 정도 절대 그 파란 옷장 쪽으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 이게 다가올까 오금이 다 절였다고 하더군요 달들 떨면서 아래쪽으로 조금씩 기어가는데 찌리립 찌릿 그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정적을 확 들추며 들려왔는데 어찌나 놀랐던지 솔직히 쌀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는 여름에 많이 들을 수 있는 풀벌레 소리 비슷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 소리가 난 건지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도 안 되고 일단 아래쪽으로 기어와서 스위치 쪽으로 움직이려다가 불빛이 새어 들어와서 옥탑방이지만 요즘 도시 불빛은 그리 심각한 어둠은 아니라서 집중하다 보면 형체 정도는 구분 가능할 정도라 이렇게 해서 파란 옷장과 마주보는 방의 끝 구석까지 온 거였죠 제가 처음 볼 때 강군의 위치가 그쪽이었거든요 제가 서 있던 창문에서 그쪽으로 기어간 건데 웃기는 게 전등 스위치는 반대편 측 저가 서 있던 창문 쪽 벽 끝에 있었거든요 강군이 공포심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엉뚱한 대로 기어간 듯 했어요 자 이때쯤 제가 올라와서 옥상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군의 말로는 벽에 등을 기대고 난 뒤 몇 초 뒤에 맥라이트 전등 불빛이 왔다리 갔다리 한 걸 보았대요 제가 잠근 창문 쪽에 붙어서 방 안에 맥라이트를 쏘어 넣었을 때 그제서야 강군이 파란 옷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검은 덩이를 봤는데 7살 정도의 아이였다고 하네요 남자 아이였고 워낙 검은색이 강해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옷을 입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다만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고양이 눈빛이 자신을 또렷이 쏘아보고 있다는 것 그때 제가 창문을 소리나게 탕탕탕 때렸죠 그 소리를 듣고 강군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려 그걸 가리킨 겁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그것을 보았을 때도 역시 7살 정도의 소년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히 눈에 들었고 그렇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그것에 대해 같은 이미지로 기억했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다음 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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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